안녕하세요 아더앤에블 노태현, 브랜뉴직 박우진입니다. 셋, 둘, 하나, 스타트! 노태현! 양배추! 네, 저 프로필 미공개 사진 업데이트권을 획득했습니다. 네, 아더앤에블 노태현이고요. 제가 짧게 노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의 눈, 코, 입, 널 만지던 네 손길, 작은 손톱까지 다 네, 저는 노래도 자신 있고요. 춤도 자신 있습니다. 춤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작! 누나 너무 예뻐 그녀를 보는 난 미쳐 하지만 이젠 진짜 리플레이, 리플레이, 리플레이 네, 이렇게 다재단한 노태현! 노태현의 프로필 사진이 한 장 더 업데이트에서 추가될 예정입니다. 뭘 만졌어? 아, 저 이거 만졌어요. 이건 줄 알고. 이건 뭐야? 밥풀! 이건 뭐야? 아니, 저 이거 너무 작아서 상상한 것 같은데 끝, 진짜로? 끝이에요. 끝이에요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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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